자 이번에는 델타함수죠. 델타함수는 면적의 1위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면적의 1위다. 그래서 풀이의 변화는 어떤 상습값, 일정값을 갖게 되고 가장 넓은 대역뿔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장 넓은 대역뿔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쪽이 오메가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오메가니까 변화가 아주 압축된 그런 특성이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두 다 1로써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 이번에는 상습값입니다. 상습값이요. 상습값은 델타 F로서 표현하게 되고요. 그때의 면적은 1위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폭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더 압축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얼마만큼 압축시켰어요? 2π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축을 시킨 만큼 진폭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래서 2π만큼 압축 시켰기 때문에 진폭은 2π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하나를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이 폭을 갖다가 어떤 폭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F로 표현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오메가로 표현하게 되면 오메가로 표현하게 되면 이 폭은 어떻게 돼요? 더 좁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폭은 2파일 분의 타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A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을 갖다가 A로서 진폭을 크게 해준다라는 개념을 갖다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F로 갖다가 오메가로 표현했을 때 이 폭은 더 좁아질 것이다 라는 개념 대신에 면적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갖다가 곱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 파일을 갖다가 곱해준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공 같은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는 단위 계절함수입니다. 단위 계절함수를 갖다가 했을 때 앞에서 어떻게 했었죠? UT는 1분의 1으로 나타냈었고 1분의 1의 시그늄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읽었다가 우리가 후리에 변환하게 되면 2분의 1 대신에 2분의 1 델타 F 시그늄함 대신에 시그늄함수의 후리의 변환은 어떻게 했었죠? 시그늄함수의 후리의 변환은 앞에서 J파이의 부분지 1이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2분의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2분의 1의 시그늄함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2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히트 펑션에 대한 후리의 변환값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축은 오메가로 변할 때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메가가 이 부분이죠. 2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다가 지진폭은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일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여기도 조심할 부분은 주파합사 함수에 대한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오메가로 하지만 어떤 상습값을 갖는 부분에다가는 이 파일을 곱해준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온다.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갖다 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죠? 코사인 함수는 지수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의 exponential j의 오메가 0t 플러스 exponential minus j의 오메가 0t 이렇게 해서 지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shift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1이다. 1위는 값을 1을 갖다가 포리에 변하려면 델타 함수가 되고요. 지수 함수가 있으니까 오메가 0니까 이 부분은 j의 2파이 f0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f 플러스 f0 자, 그래서 지수 함수가 있을 때 나타나고 있는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들었었죠. 그런데 앞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시간 영역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값은 주파수 영역으로 지수 함수가 온다면 그대로 마이너스 값이 따라온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반대로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 f0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시간력으로 바꿀 때는 반대다 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j에 2파이 여기가 f0t가 아니라 ft0죠. f0t에 st다. 이렇게 한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분이 바로 여기가 있을 때는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위상에 관련된 부분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간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 항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 항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각각을 나눠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주사함수 j에 2파이 f0t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위상에 관련된 부분 이쪽 부분이죠. 위상에 관련된 부분을 주파수로 바꾼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하면 바로 델타 f에 f 마이너스 f0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력에 대한 지수항수 플러스 부분은 주파수에서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같은 관계식을 통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은 플러스로 여기는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은 플러스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 이같이 해서 shift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관계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압축이 돼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메가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파이 파이 이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파이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는 크기가 2분의 1인 임펄스 함수로 변해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크기가 파인 값을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이 항이 이고 이쪽 항이 이거라는 얘기죠. 혼동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항은 이쪽 이쪽 항은 이쪽 이같이 해서 각각의 어디에 어떤 값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변두정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사인 부분입니다. 사인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낼 때 지수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J분지 1의 2분의 마이너스 j의 플러스 j죠. 2파이 F0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0 t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항이 결국은 여기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쪽 항이 여기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은 크기가 1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이같이 나타날 수 있죠. J항이 위상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180 마이너스 1은 얼마죠?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로 위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기암수기 때문에 기암수기 때문에 풀이의 변화를 하더라도 기암수다. 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파이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바로 2가 없어지고 2분의 8이다. 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압축을 시킨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가 달라지죠. 2분의 1에다가 이 파이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이것이 이것은 똑같은 방법 쓰게 되면 어떻게 스펙트럼이 그려지는지 갖다가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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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